아 느낌이 좋았어 한번 해봅니다 뭔가 나올 것 같은 기세가 들어 덱스 115 갈고 음암무시한 추억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 90 90 아 아깝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은 130대는 넘겨야 될 것 같은데 200제 나올 수 있는 추억표인데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옵션이 174 추억 나올 수도 있고요 올텐 6에 108 추억 요렇게도 나옵니다 물론 나올 가능성이 적긴 합니다만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아 115 추억 요거에 올텐 6%가 붙었다 그럼 올텐 6에 115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냥 뭐 재미삼아 돌려보는 거죠 아르 아르 소 코인 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뭐 나올 것 같아 지금 느낌 완전 좋네 과연 승락해 줄 것인가 안된다 뭐 할 것인가 1500에 800에 강한 걸 지급해 놓고 가겠습니다 한번 돈으로 유혹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절을 당했는데요 두 번째 돈 유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오케이 오케이 그냥 허락 받았습니다 역시 돈이 짱이다 돈의 힘은 엄청났다 오케이 영화물 한번 돌려 보자 와 5에 24 아 틀렸네 아쉽네 느낌만 있었네 어? 잘 안나오는데 요정도 던졌으면 한번 뭐라도 나올 때 된 것 같긴 한데 아 5에 74 안될 것 같아 그치 아쉽지 음 아씨 한번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씨 90일 아 90일에 저 퇴력 3000이 6000 아닙니까 6% 아닙니까 6에 91 주고 안 하셔가지고 강한 불은 높은 거 다 붙는 거 아니면은 사실 좀 쉽지 않네 아 109 아 이게 몰려야 돼 올테 또 붙어서 몰려야 돼가지고 아 빡세네 수집에 취미가 있으시구만 수집에 취미가 있으시구만 3에 69 3에 69 와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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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쬐 쬐 쬐 쬐 쬐 쬐 쬐 아 이걸 또 얼마에 팔아먹어야 되나 아아아아 음 가격이나 못 갈 쬐 요정도 추억이면은 쬐 300억이구만 어어어어 300억짜리야 누가 봐도 요 300억짜리다 거 하하하하하하 다시 하나만 더 사서 하고싶은데 오늘 할 건 뭐냐고요 자 목 환호의 벨트가 300억에 팔렸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약속한 대로 10프로 드립니다 30억 오케이 메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